3월 20일에 처음 발견된 이래 세계 최대 보안업체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놈들이야 이거야? 잠만! 노래 연습 중이었죠? 랩도 연습하고 어제 만났던 그 여자에도 우리 형사님이랑 비슷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 알리바이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가서 찾아뵐까요? 저는 키를 훔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제 손에 있을 뿐 제가 어제 곡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꽤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뭔가? 당신은 지금부터 발레리노가 됩니다 용의자들이 하나같이 다 알리바이가 있다고요? 네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나의 좌우의 차가 조금씩 원래 너무 후에 그럼 나랑은 시끄러에 를 선우는 흐뭇인 뭐니? 이런 노래 아래 정신을 안쓰지? 이를 선우는 피해를 못해 를 선우는 피해를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